이탈리아 시골마을에 도착한 여자 모두가 오랜만에 그녀를 본 듯 했죠 그녀의 이름은 루시 마치 고향에라도 온 듯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모두가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사실 루시가 이 마을에 온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진짜 아빠를 찾기 위해 온 것이었죠 그날 밤 쉬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온 한 아저씨 딸벌되는 루시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하는데 그렇게 민망한 대화를 나눈 다음 날 루시는 본격적으로 아빠 찾기에 나서게 되었죠 질문이 한참 오가는 가운데 이한 아저씨가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고 그에게도 역시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루시가 자신의 아빠로 의심하고 있던 남자 카를로가 등장했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날 오후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들이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잠시나마 목적을 잊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다음날 그녀를 찾아온 리차드 리차드는 그녀에게 들이대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슬쩍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 여자친구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다음날에도 이어진 초상화 그리기 그런데 이한 아저씨가 노골적인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그녀의 친구들 그렇게 오늘 작업이 끝나고 루시가 어딘가로 가게 되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한 친구 그리고 루시에게 개수작을 부리게 되었죠 하지만 루시는 거절하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아저씨에게 자신이 온 목적을 말하게 되었죠 바로 엄마의 일기를 바탕으로 진짜 아빠를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마을의 큰 파티가 열렸죠 루시는 여기서 카를로 아저씨에게 또다시 묻게 되죠 루시는 그를 데려와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그 당시 마을에 있지 않았죠 오늘도 아빠를 찾는데 실패한 루시 그녀는 파티에서 만난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뜨밤은 보내지 않았죠 다음날 다음날 알렉스 아저씨의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무언가 초기운 루시 그리곤 들판에서 꽃을 따다 어디론가 가죠 바로 이안 아저씨에게 간 것이었죠 아무래도 이안 아저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저씨를 만나고 나오는 루시에게 다가가는 한 친구 벌에 쏘인 그녀에게 진흙을 발라주는데 그리고 오스발도 오스발도와 대화를 나누는 그녀 사실 루시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은 오스발도 오스발도 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편지를 주고 받으며 사랑을 느꼈던 장본인 오스발도 뜨밤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1996년에 개봉한 스틸링 뷰티였습니다 주인공 루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친구 다이아나가 있는 이탈리아로 향하게 되었고 루시는 어머니의 일기를 토대로 자신의 진짜 생부를 찾기 시작했죠 일기에 써있던 올리브라던가 엄마와 편지를 주고 받았던 사람이라던가 오직 단서라곤 일기장 내용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기 내용 중에 억양이 특이하고 칼을 갖고 있었다라는 단서로 이안 아저씨가 생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루시는 드디어 진짜 아빠를 마침내 찾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극중 루시는 처음엔 뜨밤을 하려는 듯 마음먹었으나 결국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엄마와는 달리 자신은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을 나누겠다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남자는 바로 오래전 편지를 주고받았던 오스발도였고 그와 함께 뜨밤을 보내게 되면서 루시가 그토록 찾던 진짜 아빠 자신의 진짜 사랑을 찾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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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